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문 세 가지 질문. 자 있었습니다. 한때 왕이 있었어요. 어떤 왕이냐? 알기 원했었던 세 가지 것들을 이렇게 되어있죠. 이 문장은요. there 다음에 비동사가 오는 구문 아닙니까? 이게 유도부사죠. 유도부사 더하기 수로동사가 바로 나왔구요. 한때 한 왕이 있었다 해서 일형식입니다. 그렇죠? 어떤 왕입니까? 세 가지 것을 알기 원했던 왕입니다. 이거는 이제 연결하면서 주호 역할을 하는 주격관계 대명사. 원했는데 알기 원했다고. 다음은 1번. 그렇죠? 세 가지 것을. 자 그 다음에 이제 콜론을 한 다음에 세 가지 것을 쓰고 있습니다. 알맞은 땅 맞는 시간. 뭐할? 모든 것을 할. 딱 맞는 시간. 세 가지니까 명사 세 개를 이제 나열해 놨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장 필요한 사람입니다. 가장 필요한 사람들. 뭘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 관심을 그 사람에게 기울이. 필요가 있는. paying attention to 하면 누구누구에게 관심을 기울이다. 뭐 이런 뜻이구요. 이것도 다이아몬드 2번으로 쓴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엔드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요 세 개. 명사 세 개를 나란히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추가 설명하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뭐할? 해야 될 말입니다. 역시 2번입니다. 자 그는요. 그러니까 왕이죠. 왕. 왕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대절 이하라고 해서. 다음부터 끝까지가. 명사절로. 새 출발을 하는 거죠. 왕은 대절 이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는 곳이. 음. 4번이죠. 어. 이러한 것들을 아는 곳이 해서. 이 부분이 이 안에서 주부입니다. 주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는 곳이야말로. 뭐일 것이다. 모든 슈워. 보장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얘가 이거면서 이거죠. 뭘 보장할 것이다. 그의 성공을 보장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조동사 본동사죠. 그 다음. 자 그는 발표를 했습니다. 뭘 발표를 했죠. 대절 이하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요로케 보니까 되네요. 그가 보상을 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보상을 할 것이다. 어떤 사람. 그 사람이 그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사람 말입니다. 참고로. 충격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가르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수로동사. 그에게 간접목적어. 이러한 것들. 직접목적어. 사용식의 본질은 별거 없다 그랬죠. 동작의 대상이 둘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가르쳐준다. 누구누구에게. 모시기를. 그럼 뭐다. 간접대상. 직접대상. 자. 많은 사람들이요. 왔습니다. 참고로 이제. 트래블하면 보통 이제. 여행하다라고 많이. 우리가. 외우는데. 사실상. 어디 이동한다는 뜻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트래블퓨. 어디어디로 왔습니다. 어디로 왔죠. 전치사가 있으니까. 뒤에 목적어가 와야 되겠네요. 전치사의 목적어가. 그의 궁전. palace. 그의 궁전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들은요. 모두 다 그렇게 제공을 했던 겁니다. 다양한 답변을 제공했던 겁니다. 어디에. 그의 질문에 말입니다. 참고로. provide. 모시기. to 어디 어디. 원래 이 provide라는 동사는요. 밑에다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하답니다. 수요동사라서. 이거는. b. b를 제공한다. for a. 이건데. 이제. 2로 많이 쓰거든. 이거 이거. 그들이. 모두 제공했다. 다른 답변을. 어디에. 그의. 질문을. 어. 자. 뭐뭐에 관해서 이거거든요. 그 첫 번째 질문에 관해서는. 그렇죠. 전치사고요. 뒤에. 명사가 합쳐져서. 부사후가 됐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절이아라구요. 음. 여기까지 끊기죠. 그렇죠. 그 왕은. 당연히 그렇게 만들어야만 한다. 라고 말입니다. 음. 뭐를. 아주 그냥 세부적인 스케줄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뭐 할 수 있도록. so that. 그래서. 그가 항상 알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거 조동사고 본동사죠. 그 완벽한 시간을 알 수 있도록 말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치. 아.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이건 또 2번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다른 사람들은요. 주장을 했습니다. 대절이아라구요. 음. 이렇게. 그가.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해야 된다. 응. 어. 참고로 이제. take. 모시기를. into. 그리고. account. 이러면 뭘 고려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모든 상황을. 계산해 넣어야 된다. 즉.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또 뭐해야 된다. wait for. 기다려야 된다. 응. 이게 should라는 조동사에 보니까. 응. 본동사 하나 걸렸죠. 그렇죠. 그다음보다. 본동사 두 번째 걸린 겁니다. 지금 보면. 응.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주장했어요. 대절이아라고. 그가 당연히 모든 상황을. 고려해야 되고. 또 당연히 기다려야 된다. 뭘 기다려야 된다. 정확한 순간을 기다려야 된다. 뭐 할 순간. 행동할 순간. 2번이죠. 그가 또 다른 사람들은. 또 그렇게. 또 제안을 했죠. 대절이아라고. 그가. 그가. 당연히 그렇게. 응. 상담을 받아야 된다. 현명한 사람들. 근데 이제 이건 좀 하나 알아 놓읍시다. 우리가 이제. 이런 동사들이 나왔으니까. 클레임이라든지. 뭐. 서재스트 같은 게 나왔으니까. 보통 이제. 이. 주장이라든지. 명령. 제안. 요구동사 해서. 요 목록을 이제 오지게 외우거든요. 보통. 어. 요런거 다음에. 대절이 오면. 한 다음에. 요 목록을 오지게 외운 다음에. 오지고 지리게 외운 다음에. 어. 대절 안에. 대절 안에. 이게 종속절로 오면. 대절 안에. 슈드가 들어간다. 이걸 무지성으로 외우는 순간. 어. 골로 가게 됩니다. 골로 가요. 지옥행 익스프레스를 타게 되죠. 왜냐하면. 이거 다음에. 사실을 묘사하는 경우랑. 당연을. 즉. 당위를 묘사하는 경우. 이게 다릅니다. 사실을 묘사하면. 그냥 시제일치를 쓰면 돼. 근데 당위를 말하면. 내나. 여기 나오는 것처럼. 슈드 더하기. 원형. 또는 슈드를 생겨하면. 원형만 남거든. 어. 요거. 근데 이게. 자. 학습의 목표가. 주장. 명령. 제한. 요구동사일 때. 이거 목록을 오지게 외워야 될까? 아닙니다. 네. 이거는 대표주자 하나씩만 외워도 돼. 사실. 그럼 우리가 뭘 외워야 되느냐. 슈드가. 어. 슈드가 들어갈 때. 당연히 그래야 되거든요. 요정도 되는 뜻이라는 걸 외워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그 사람이. 주장했다. 대절이아라고 주장했다. 그녀가. 그녀가. 학교나. 이거랑. she. should go out. 이거랑. 이때 슈드 생리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얘랑 얘 차이를. 우리가 학습해야지. 내가 말했잖아요. 요 목록을. 무지성으로 외웠다가. 어떻게 된다. 이 골목 안 피다. 진짜. 공부는 공부대로. 머리 터지게 한 다음에. 정작 문제가 나오면. 틀린단 말이야. 어. 97년도 수능에.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많은 목격자가. 주장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이뤄. 나야만 한다고. 이렇게 딱 돼 있었거든요. 틀린 부분을 잡아라. 이거였단 말이에요. 문장 한번 써줘 볼게요. 많은 목격자들은 대처리야라고 주장을 했다. 응. 뉘앙스는. 그 사건. 사건이. 이렇게 돼 있었거든. should. take place. 그리고. under crosswalk.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 문장. 맞니? 틀리니? 이랬는데. 뭐다. 틀렸어. 왜? 나 말했잖아. 아. should take만 하면 되겠네요. 저는 보면. should take 하면 안 되지. 왜?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목격자들이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대처리야라고. 진짜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당신이 목격자입니까? 아. 예. 맞습니다. 제가 목격자입니다. 사건이 혹시 어디서 일어났죠? 뭐. 사건. 사건이 일어나는 건 당연히 뭐. 사건 하면은 또 횡단보도 아닙니까? 당연히 횡단보도에서 일어나야지요. 이렇게 주장했겠습니까? 아니죠. 뭡니까? 어. 잠깐만요. 아까 전에 그 일어난 그 사건 말하는 거죠. 아. 내가 봤는데. 어. 횡단보도에서 일어났는데? 라고 주장을 했겠지. 응? 사실을 주장한 거지. 그럼 뭐다? 헤드테이클이 돼야지. 네? 헤드테이클이 돼야지.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게 좀 불순융이었거든요. 이때. 요. 인시스트 목록을. 무지성으로. 그러니까. 이거 목록 오지게 외운 다음에. 뭐다? 아. 이것들 목록 들어가면. 이거. 써야지. 어. 이것만 이제 무지성으로 외우면. 어떻게 된다? 골로 가는 거야. 공부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문제는 문제대로 알뜰하게 틀려. 네? 알뜰하게 틀려. 어. 아무튼. 그는 주장했다. 뭐뭐라고. 그녀가 나갔다. 나가야 된다. 라고 주장했다는 거. 이 두 가지를 잘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본문 1. 감사합니다.